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대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주고 우리 어머님네 우리 어머님의 음랄 뜻wich Rabb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